천안시가 10월 10일 빵빵데이를 기념해 빵지술래에 참가할 팀을 모집합니다. 전국에서 소문난 빵집이 많은 천안시는 빵의 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빵빵데이를 추진하며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가 자격은 전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2명에서 4명이 팀을 구성해 오는 10월 1일까지 천안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참가팀으로 선정되면 행사 당일 팀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받아 천안 빵집 3곳 이상을 방문해 빵지술래 미션을 마치고 SNS에 후기를 작성 후 공유하면 되며 우수 작성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